그 다음에 오른쪽 화면에서 기술적인 원리나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빛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.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추운 날 차가운 비대에 앉았을 때 깜짝 놀랐던 경험이 너무나 있을 텐데 호웨이 비대는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앉아서 바로 따뜻한 느낌을 즐길 수 있다는 거고요. 왜 그런가 봤더니 호웨이 비대에는 호킹 라인이 깔려있어서 인수할 비슷한 온도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안전한, 따뜻한 비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고요.